자, 우리 샤넬 여러분들 오늘은 포트폴리오 강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트폴리오란 그리고 구성 방법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방식, 어떤 분들은 어떤 방식 이런 식으로 또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포트를 많이 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어쨌든 예시로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포트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포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란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어떤 건가? 포트폴리오란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쥐고 가다가 넘어지게 돼서 쓸 때 내가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계란이 모두 다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두 바구니, 세 바구니, 네 바구니로 나누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바구니라는 얘기가 포트 안에서 큰 섹터의 종목을 담거나 같은 방식으로 종목을 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너무 좋아서 2차전지 쪽을 다 담는다던가 또는 최근에 테마 흐름을 봤을 때 인물테마주가 너무 잘 가서 인물테마주를 다 담는다던가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차전지가 좋으면 2차전지 쪽급 그 다음에 정책주가 좋으면 정책주 쪽급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내 계좌 안에 현금들을 나눠서 종목을 담으라는 얘기고요 그 종목들을 이제부터 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중요하겠죠 초보자 초보 초보분들은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건 대형주예요 대형 준쌤 대형주가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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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대형주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일단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게 시가총액 50등 안쪽 각 증권사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 수 있는 탭들이 다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등 안에 있는 종목 또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을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서 각각의 또 좋은 종목들을 또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코스닥 150으로 보게 됐었을 때 꼭 대형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대형주라고 해서 중형주 이상 시가총액은 나는 큰데 대형주까지는 아니고 완전 상위 종목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준수한 종목들 일반 기업으로 따졌을 때 대기업보다는 약간 중견기업의 느낌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따졌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포텔을 나눌 수가 있고요 저는 초보자분들께 내가 돈이 천만 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애들 중에서 대형주로 500만 원 이상 잡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요? 아니 대형주 하면 돈 얼마 못 벌던데 증시가 상승할 때 내가 돈을 얼마 못 버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그나마 조금 덜 빠집니다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3, 4%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3, 4% 내려오는 것처럼 이 중소형주들은 올라갈 때 막 20% 상한가도 치다가 떨어질 때는 10%, 15%, 20%씩 빠져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대형주가 아니라 다른 중소형주 내가 포트를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한다 초보분들은 초반에 내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들고 온 금액으로 천만 원을 들고 와서 중소형주로 여러 가지 포트를 꾸리고 중소중주에서 2차전지, 소부장 이런 거 담아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형주로 움직이게 났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의 최소 50%를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형주로 50% 그럼 얘네는 어느 정도 끌고 가요? 일단 내가 사고 싶은 자리부터 어디까지 살지? 오늘부터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올 때까지 살지를 미리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5에서 10%까지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포트를 꾸려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로는 뭐를 살까요? 우리가 대형주로 움직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짧게 운영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마주와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주도주 이거로 나뉘게 돼요 뭘로 나뉜다고요? 테마와 그 다음에 주도주 테마주들은 현재 오늘, 오늘의 시장을 끌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고요 주도주들은 최근에 시장들을 계속 이끌어서 가주는 애들이에요 보통의 주도주들은 IT 반도체 미국 시장으로 따졌을 때 기술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IT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또는 남북게임주도 약간 주도주 성격의 흐름들이 있어요 남북게임주들이 굉장히 테마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움직였을 때 끌고 와주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애들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애들 주도주들이 약간 이런 성격이라 보면 테마주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이슈가 떴다고 생각해 볼까요? 인물,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또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오늘 떠오르겠죠? 그런 애들 오늘 이슈를 끌고 와서 오늘 급등을 많이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상승폭을 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테마주예요 이런 애들은 짧게 짧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초보자분들은 테마주보다는 주도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으시길 관장해드려요 저는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주도주들은 시장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얘네들도 반등이 좀 잘 나와줘요 하지만 테마주들은 그 테마의 흐름들이 꺾이게 됐었을 때 또는 테마 이슈가 끝나게 됐었을 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쳐버려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테마주가 올라갔을 때 40%, 50%, 60%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똑같이 한 20, 30%, 40, 50%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곧잠에 샀을 때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다 특히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대형주 50%, 그 다음에 주도주 50%를 담는데 어? 그러면 종목이 다 담아요?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분할 매수 어떤 거라고요?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여러 번에 나눠서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금들의 일부 확보가 될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분할 매수를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금이 남아두기 때문에 내 포트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대형주와 주도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추후에 또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율학습으로 몇 번 공부해보시다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대형주와 주도주 위주로 포트를 담아라 그러면 중수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중수분들 자 중수분들 한번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만요 주도주 아 이제 초보 끝났고 중수 중수분들 중수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수분들은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냐 주식을 한 지 한 사이클이 지나신 분들 한 4년 5년 6년 한 사이클은 4년으로 쳐요 그래서 한 사이클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다 상승과 하락을 다 웬만해서 겪어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대형주 포트를 조금 줄이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대형주를 조금 줄이는 거 그리고 나서 조금 매집을 하거나 앞으로 뛸 수 있는 테마나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테마에 조금 매집을 해놓는 이때부터 매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집 매집이 뭐예요? 사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수집하는 것처럼 종목을 매수하면서 수집하는 거 꾸준하게 내가 사 모으는 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오거나 아니면 테마가 더 썼을 때 내가 크게 익절하고 나올 거 요거를 연습하시는 걸 저는 권장이 드립니다 요거 그래서 대형주에는 30% 그 다음에 매집주에 한 3, 40% 담게 되면 나머지 한 2, 30%밖에 남지 않아요 그 종목으로 이제 단타나 테마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따라다니시면 테마 종목이 내가 2, 30% 깨지고 안 좋더라도 대형주나 매집주로 내가 충분히 보완이 되면서 내가 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손실들이 충분히 방어가 된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를 탈 수 있는 포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수분들은 대형주와 매집주 위주 그 중에서도 매집주에 힘을 실어줘라 그리고 여기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고수분들은 그럼 어떡해요? 고수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고수 지금 하고 계신 거 하면 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시장들을 내가 너무 많이 겪어오면서 내가 너무 많이 압니다 내 성격은 어떤지 내 투자 방식은 어떤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말과 알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과 중수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면 되고 고수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거 힘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윤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윤쌤이 어떤 포트를 제일 좋아하는가 윤쌤이 좋아하는 포트 저는 대형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대형주 그래서 저는 대형주의 50%에서 70%를 남아요 대신 저는 한 종목을 깊게 담아서 길게 끌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방송 스타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스켈핑 위주로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도 그냥 끌고 가지만은 않아요 오늘 샀다가 2, 3일 뒤에 5%든 4%든 수익이 나면 한 번 팔고 내가 판단가보다 내려오면 그때 또 사요 왜? 내가 판 거보다 싸게 사면 어쨌든 이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형주의 포트 비중을 8분할에서 10분할로 나눠요 8번에 나눠 사거나 아니면 10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담은 비중에서 주가가 당분간 떨어지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포트를 많이 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현금들 저는 현금이라는 걸 꼭 보유를 하는 편이에요 이 현금 얘기는 이 밑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번째에서 현금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현금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도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테마주랑 시장이 좋고 시장이 잘 가는 경우에는 주도주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놓고요 시장이 조금 애매하고 테마가 좀 강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테마주로 왔다 갔다 내가 남아있는 이 현금 안에서 20%든 아니면 30%든 주도주와 테마주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종목을 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20, 30%의 비중들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대형주로 묵직하게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얘네들로 꾸준하게 내 계좌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포트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들고 있는 시간이 다 다를 거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중소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형주로 단타하는 걸 먼저 연습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난 중수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빠른 건 너무 싫어 또는 너무 길게 매집하는 건 싫어 하시는 분들도 주도주 성격 있는 종목들로 빠른 매매들도 해보시고 해보시면 좋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가장 편한 내 옷을 입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권장해드리는 포트들은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그래도 나름 약간 보통 평균 정도의 편안함은 좀 느껴지더라 완전 편하거나 완전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기서 내가 약간의 변형들을 하면 내 옷의 내 체형에 맞는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포트에서 조금조금씩 수정하면서 비중들을 좀 조절해 보시면 내가 맞는 옷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런 포트를 만들 때 그리고 그런 옷을 만들 때 중요한 건 현금이에요 현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이 내려오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100%입니다 내가 모든 종목에 돈을 다 담았어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현금이란 그거는 현금이라는 거는 내 거 내 기회비용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라 생각했던 2차전지주를 꾸준하게 담아서 갖다 생각을 해봅시다 꾸준하게 근데 시장이 반등 나올 때 2차전지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소부장이 먼저 가버려요 그러면 다음 2차전지가 돌아올 때까지 난 시간들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현금들로 소부장을 먼저 들어가서 소부장으로 수익을 보고 다음 2차전지를 기다릴 수 있는 내 기회비용을 만드는 게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시장에서든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고 내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분 1초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금이라는 금이 있으면 지금이라는 기회를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고수분들 모두 이 현금이 있으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내 포트에 어느 정도 약간 불안한 또는 안 좋은 부분들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고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저는 보통은 10% 정도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10% 보통은 조금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20% 저는 대형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비중만 담았을 때 나머지 있는 현금들이 40%씩 남아버려요 어 그리고 30%씩 남아버립니다 저는 언제 떨어지고 언제 움직여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현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고수분들 모두 현금이라는 거를 내 포트에 꼭 두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떤 종목을 담을지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하지만 내 현금을 어떻게 움직여줄지 현금이 왜 필요한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약간 포트에 세분화시키는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영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찍어봤는데 뭐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스타트 개념으로 아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뭐 시간이 또 남거나 반응이 좋으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도 추가적으로 찍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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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